요즘 뭐 주사위 5다, 혹은 주사위 풀메수다 네, 풀메수 주사위 풀메수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? 우리 문메수인데? 뭐 6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 뜻인지 알죠? 알죠, 우리 얼굴 컨디션 그거죠 오늘 몇 같아요? 주사위 우리 오늘 섹스 내 얼굴 상태를 주사위 숫자로 표현하는 요즘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말장난이죠? 근데 뭐 보통 우리 하루도 그렇죠 아 이게 요즘 말이에요?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? 우리가 만든 말 아니에요? 우리가 처음 썼을걸요? 난 우리가 만든 줄 알았는데? 우리가 만들었는데? 아니요? 우리가 유행인 거야? 형언니가 만든 거 아니에요? 그렇죠 그쵸? 딴 데서 돌아요 혹시? 유행이라고 이게? 에이 유행을 만들어 가는구만 우리가 에이 명실공이 멤버 전원에게 인정받는 얼굴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멤버들이 뽑는 부동의 비주얼 1위를 담당한다 이게 주사위가 있잖아요 주사위가 6일 때 기준으로는 형언니가 최고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데 안 좋은 날이 1인 거잖아요 맞죠? 그쵸 그쵸 컨디션이 6일만큼 딱 좋았을 때는 1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오늘 한 4, 5 정도 정도 최영원 백발 진짜 미친 놈 같다 와 잘생겼네 잘생겼다니까 은발 와케도 봐봐 이 때가 한 6 정도 되는 거야 이게 6이에요 이 때가 6 정도 되는 거야 이게 6이에요 굴리기 전까지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데 썩 좋은 일이 없는 1인 하루일 때도 있고 그니까 하루를 주사위로 표현하자면 아주 괜찮은 일들이 많았던 6인 하루가 있을 수도 있죠 얼굴 말고 오늘 주사위로 하루를 표현한다면 몇이었어요? 저 오늘 저 오늘 이게 끝난다면 6이 6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전엔? 5? 아 하나 부족하다? 왜냐면 심해 아이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 잘하네 그럼요 포스트입니다 기현은요? 기현이 형은요? 나는 저도 저도 한 5 정도 지금까지 그냥 아 그리고 5인 게 일단 1은 나도 심해 아이돌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1 빼놓고 저기 뭐야 5는 뭔가 그동안 뭔가 밀려있던 걸 조금 했어요 밀려있던 걸 조금 완성시킨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괜찮네요 좋았어요 2 3 4 5 7 5 5 6 10 5 5 5 6